아 옛날에 자메이카 어떻게 먹었더라? 오늘은 자메이카 통닭 아 소래는 뭐 지금 들어도 상급이네 저 밥 틀 있나? 그때 이거 샀나? 여은이 토끼 좋아하니까 토끼로 사야겠다 고양이 밥을 만들까? 핫티밥을 만들까? 이건가? 직사각 트레이? 여기다가 오늘 만들어볼까? 밥을 만들어봅시다 앗 뜨거워 이야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정성스럽게 곰돌이 모양으로 잘 만들어봤고 그리고 여기는 4가지 맛의 치즈볼이래요 그래서 황금알치즈볼 매운맛 그리고 흑당 크림치즈볼 있고 얘는 햄치즈소세지입니다 그리고 치킨무 이따 뿌려먹을 치즈 그리고 토치로 구워 먹을 겁니다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요? 치즈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걸 포기하고 바로 자메이카 먼저 어? 소리 괜찮은데? ASMR MR 와... 이거 딱 먹을 때 첫입 딱 먹으니까 강렬한 양념의 맛이 쫙 퍼지면서 와...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단수화물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했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 단수화물을 딱 집어넣으면 더 맛있겠지 이제? 그리고 치즈볼 뭐 먼저 먹어볼까? 얘가 왠지 흑당 느낌 색깔이... 어? 그냥 치즈볼인가? 흑당인데... 뭐... 괜찮은데요? 흑... 흑당인데... 딱 먹었는데 흑설탕 맛이 쫙 나가지고 그냥... 그냥... 뭐... 맛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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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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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 얜 단맛이 별로 안 느껴지고 짠맛이 강조되는 치킨인데 치킨은 치즈볼인데요 얘가 기본 치즈볼인가? 이쯤에서 콜라 젤르르 양념이 살짝 탄거지 치킨이 탄게 아니에요! 양념이 잘 못을 Osirac 이 날은 청양고 Wirat back 소시지를 썼을지 와... 너무 맛있다! 진짜... 과연 어떤 소시지를 썼을지 소시지 뭐지? 얘 이름이 핫도그가 아니었나? 아! 햄치즈 롱스틱이네! 그냥 진짜 햄과 치즈가 들어간... 롱스틱입니다! 맛은 괜찮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아직 다리 두 개가 배 속으로 안 들어갔는데 얘로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소하고 아까 보이는 소시지 있잖아요? 그 햄맛 나고 치즈맛 나고! 끝! 5,000원이면 하나에 2,500원이잖아요? 명랑핫도그 얼마였더라? 흐흐흐흠... 그 다음 그냥 모짜렐라 치즈다 가자 흐흐흣 휴 pure 然后 바삭바삭 오징어 아, 행복하다! 얘가 매운 황금알 치즈볼같아요 어? 많이 매운데? 어우, 얘도 고추향이 엄청 많이 나요 태국 고추향 있잖아요 오, 어우... 별로예요 굳이 치즈볼을 맵게? 어우... 얘가 아내가 노란거 보니까 얘가 황금알 치즈볼인가봐요 무슨 맛이지? 얘 먼저 먹을걸! 아까 걔가 그냥 치즈볼이었나보다 그냥 치즈볼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이 흑당! 나머지는... 쓰읍...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나도 조금씩 만들었을 때 엉 feito 이 맛은 조금 더 맛있네요 아까 듣고 왔어요 진짜 멋있다 힘들다 영원히 맵다 진짜 진짜 스캐벅 지금 피가 준비를 하는건 그치 진짜지금 아, 여기가 좀 더 놀라는건 오, 잘 먹었다! 오늘 오랜만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에만 집중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거대로 맛있었냐? 그럼 일단은 밥은 꼭 있어야 된다 시밥은 꼭 있어야 되고 그냥 먹는 거 맛있는데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하면 저는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 좋다 그 위에 치즈를 뿌리는 거 좋다 마요네즈는 예전에는 되게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치즈를 먹고 마요네즈를 먹으니까 치즈가 더 맛있어 이제는 마요네즈 대신에 치즈를 좀 뿌려서 먹어봐야겠어 그 지난번에 치즈폭포 자메이카 통다리 했을 때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모짜렐라도 맛있네 음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